다음 주에 만나요! 축하드려요 포니모츠는 괜찮을까요?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여자친구. 여기가 작은 사이즈입니다. 여기가 작은 사이즈입니다. 주님의 여자친구. 주님의 여자친구. 여전히 아카노. 여전히 아카노. 여전히 아카노. 공부하는 이곳은 여전히 아카노가 약속되었습니다. 여전히 아카노. 장애야도 있지? 응 장애지 가방인데 유지쿠키 땡큐 땡큐 골치 벽 문 장애야도 가방 이제 방으로 들어가보면, 여기는 이불을 별도로 깔아주는게 아니라 이렇게 다 이렇게 깔려있는 형태, 매트리스 형태로 깔려있고 일본에는 대부분의 호텔이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있고 그 다음에 테레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의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의자 있고 내부의 탁자하고 의자 이렇게 두 목세트 의자마다 이렇게 담요가 샤워하고 바로 걸칠 수 있는 큰 담요 하나씩 그 다음에 이쪽에도 큰 수건이라고 해야겠네 큰 수건 걸칠 수 있는 거 이 탁자가 이게 참 궁금했는데 아 이게 바로 아마도 티 세트네 여기에 아 웰컴 모찌하고 과자가 맞춰있는 거 같네 아 이건 녹차다 여기 녹차하고 웰컴 모찌가 있고 그 다음 티 아 다가 아 다도 할 수 있는 세트가 이 안에 이렇게 아 예쁘게 들어있는 거 같네 아 문치 그 다음에 여기 의자 옆에는 아 이불장 이건 이제 이불장 있고 이렇게 커텐 바깥으로는 이렇게 방마다 달려있는 욕조가 온천할 수 있는데 바깥의 뷰를 보면서 아무도 방해 받지 않게 그래서 가는 길은 침실 옆에 이렇게 목욕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샤워나 이렇게 수건들 이렇게 골고루 사이즈별로 이렇게 다 갖춘 다음에 문을 열고 나가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샤워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기 하고 이렇게 목욕 세트가 있고 또 하나의 문을 통해서 나가면 아주 운치있는 베란다에 아 너무 운치있어 너무 멋있어 이렇게 온천과 이렇게 멋진 전망 바다와 산이 동시에 보이고 앞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원을 꾸며놓고 그 다음에 온천에서 이렇게 안방에 바라다보이는 바로 이런 이런 정경 그래서 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옷 벗어놓는 바구니 이렇게 이렇게 바로 이 문을 열고 바로 이렇게 이렇게 바란다에 문천을 할 수도 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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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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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하고 반찬을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